자, 배추는 혼자서부터 산,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르는 예쁜 꽃으로 예쁘게 설치할거에요. 배추에요. 배추가 서로 서로 마음을 유지해서 예쁜 꽃으로 태어나고 있어요. 우리 친구랑 좀 나와줘야되요. 우리 친구랑 좀 나와줘야되요. 어때요? 아까 그 배추가 어떻게 변했어요? 뭐같아?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? 개구리! 맞아요. 배추가 개구리 꽃으로 변하고 예쁜 꽃이 됐어요.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소중한 보물로 우리 예쁜 꽃을 피어나게 됐어요. 자, 박수! 정말 정말 고마워요.